2020년은 과연 어떤 해일까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요. 크랄님이 자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2020년 올해는 물론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슈만 탄생 210주년이기도 합니다. 작곡가 슈만은 초기 낭만주의를 닦아놓은 매우 중요한 작곡가이지만 막상 본인의 명성에 비해 대중들에게 인지도 있는 곡들은 적은 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슈만 탄생 210주년 특집으로 오늘은 크랄이 추천하는 슈만의 명곡 4선을 소개해드립니다. 슈만 하면 피아노, 피아노 하면 슈만이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슈만의 피아노곡인 환상곡 작품번호 17입니다. 크랄님, 슈만의 피아노곡 하면 아무래도 어린이 정경 아닌가요? 어린이 정경 역시 정말 좋은 곡이긴 하나 저는 슈만의 음유신 기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지금 소개해드릴 곡에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슈만의 환상곡은 3억장 구성의 곡으로 그의 영원한 여인 클라라 슈만을 위해 섰다고도 알려져 있죠. 본 곡은 사랑과 좌절, 감정의 양 끝단에 자리하는 두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라 슈만을 사랑했던 작곡가 슈만과 정신분열 증세의 슈만의 충돌을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에서 피아니스트에게 본 작품은 기교도 기교지만 그 당시 슈만의 감정을 재현하는 감성적인 면 또한 요구됩니다. 그래서 본 작품을 들으실 때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평가한다는 마음보다는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곡을 감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장에서는 몽환적이면서도 우울한 감정선을 표현하고 있으며 2억장에서는 그런 감정들 중 클라라를 향한 사랑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3억장이 되면 다시 곡이 담담해지며 마치 자기 삶에 대한 본인의 객관적인 평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도 듭니다. 이처럼 슈만의 절절한 감정선에 젖어들고 싶은 분들께 본 곡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슈만의 첼로 협주곡입니다. 슈만과 첼로와의 조합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다른 첼로 협주곡만큼이나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본 곡은 협주곡이란 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첼로라는 독주 악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오케스트라와의 융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슈만도 본 곡을 처음 작곡할 때는 협주곡이 아닌 협주소곡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첼로와 오케스트라와의 밸런스를 유의하시며 들으시면 정말 좋은 곡입니다. 음악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본 곡은 삼악장 구성의 곡이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주되는 마치 단악장 구성의 곡입니다. 이는 슈만의 다른 교양악 곡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으로 곡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기적인 느낌을 주죠.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슈만의 암울한 만련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작품으로 잔잔히 깔려있는 암울함 속에 밝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의 의지를 투영하였습니다. 그를 간호하던 클라라 슈만도 작곡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현재의 환각 증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니 말이죠. 본 곡은 첼로 협주곡 치고 상대적으로 짧은 20분가량의 곡으로 쉽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슈만과 첼로의 조합이 궁금한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작품번호 44입니다. 본 곡은 슈만이 다양한 실력 작품을 작곡했던 연도인 1842년에 작곡된 곡으로 슈만의 밝은 에너지를 한껏 받을 수 있는 곡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는 바이올린 2대, 비올라 1대, 첼로 1대, 그리고 피아노 1대로 구성된 곡으로 어찌 보면 현악사 중주의 피아노 1대를 추가한 구성이기도 하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와 함께 피아노 오중주의 틀을 제시한 작품으로 이후 작곡가들 브람스나 드보르작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음악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피아노 장인인 슈만답게 본 곡은 피아노가 중심이 되고 현악사 중주가 이를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아노가 메인 테마를 제시하고 이를 현들이 반복하는 식으로 곡이 진행되죠. 이는 마치 작은 피아노 협주곡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곡을 들으실 때는 피아노의 멜로디를 중심으로 들으시면서 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아노를 재현하는지 생각하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악장이 다 좋지만 저는 3악장 그리고 4악장 이렇게 두 악장을 연속으로 듣는 게 특히 좋더라고요. 춤곡 특유의 풀풀 넘치는 에너지로 뭉친 3악장과 이 감정을 한번 정리해서 천천히 빌드업해다가 결국에 한 번에 터뜨린 4악장의 마무리까지 이러한 슈만의 밝은 에너지를 몸소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슈만의 명곡은 그의 교연곡 4번입니다. 슈만의 교연곡 4번은 초기 낭만주의 교연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내 악장이 마치 유기적인 하나의 악장인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악장에 나왔던 테마를 마지막 악장인 4악장에서도 재등장시키면서 곡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으며 또 3악장에서 4악장으로 넘어갈 때 쉬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구성으로 곡의 유기성을 더해주고 있죠. 이러한 유기적인 구성 속에서 본 곡의 멜로디는 깔끔함을 지향합니다. 초기 낭만주의의 담백함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지 곡의 무게감보다는 가벼움이 돋보이죠.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간드러진 이 악장의 바이올린 솔로를 꼽고 싶네요. 그러나 본 곡은 이와 같은 담백함 위에 금관이라는 드레싱을 살짝 얹어서 가벼움, 무게감, 요 두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트럼본을 했어서 그런지 초기 낭만주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본의 역할을 꽤나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이 제게는 눈에 띄더라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에서 본 곡은 교양곡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슈만을 이해할 때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슈만의 교양악곡을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슈만 탄생 210주년 특집으로 슈만을 대표할 수 있는 명곡 4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악들에 대한 추천 영상은 본 영상에 댓글로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클래식을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이상 크라리였습니다.